성경 1년 1독 오늘 또 성경은 굿뉴스입니다. 누구나 하루 20분이면 성경 1년 1독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세상예화 없이도 성경이야기 충분히 재미있게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대충대충 공부할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예화주의, 요절주의, 권별주의를 극복하고 전체를 통으로 공부해야 할 유일한 책입니다. 먼저 오늘의 굿뉴스 다니엘 3장에서 4장의 통숨 5가지 포인트입니다. 첫째, 바벨론의 왕 너부가네사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마음이 변하여 스스로 교만해져 자신이 꿈에서 보았던 금신상을 우상으로 만들고 숭배합니다. 둘째, 다니엘의 새 친구는 그들의 조상들이 저지른 우상 숭배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굽히지 않습니다. 셋째, 다니엘 4장은 바벨론의 왕 너부가네살에 조서 형태의 사건 기록입니다. 넷째, 너부가네살왕은 자신의 두 번째 꿈에 대한 다니엘의 해석과 진심어린 충고를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마음으로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다섯째, 일곱 대의 징계를 받고 난 너부가네살왕의 조서 마지막 기록은 하늘의 왕을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소리내어 읽을 만한 유일한 책입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역사순 일련일독 통독 성경으로 오늘의 굿뉴스 다니엘 3장에서 4장을 함께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너부가네살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여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너부가네살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너부가네살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며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너부가네살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여 너부가네살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선이라.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염금과 양금과 생항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너부가네살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목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염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너부가네살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그때 어떤 갈대야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그들이 너부가네살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염금과 양금과 생항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 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목불 가운데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네버가네살왕이 노하구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를 끌어오라 말하며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네버가네살에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혐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묻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버가네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묻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네버가네살여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묻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묻불 가운데에 던지라 하니라.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묻불 가운데에 던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묻불이 심히 뜨거우므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묻불 가운데에 떨어졌더라. 그때 너부가리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에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너부가리살이 맹렬히 타는 풀묻불 아귀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하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가 불 가운데에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능이 그들의 몸을 헤아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너부가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우려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도를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의 하나님께 경솔이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다니엘 4장 너부가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로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하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여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여.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의 일이로다. 나 너부가네살이 내 집에 편이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었노라. 이러므로 내가 명령을 내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더라. 그때 박수와 술객과 갈대와 술사와 점쟁이가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느니라.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여.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박수장 벨드사살아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 적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느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 적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에 또 본 적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헤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 뿌리에 구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쇠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적고 땅의 풀 가운데에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일곱 대를 지내리라.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시니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나 너부가네살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살아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습니다.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덮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 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에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었나이다.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 지고 장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 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왕이 보신 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쇠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 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들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일곱 대를 지내리라 하였나이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오 이와 같이 일곱 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런적 왕이여 내가 아려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극률이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다 나 너부가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열두 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유리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송으로 삼고 이곳으로 내 위험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너부가네살 왕아 내게 말하느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오 이와 같이 일곱 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 이 일이 나 너부가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그 기한이 참해 나 너부가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일을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여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에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 내 충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너부가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느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십니다. 오늘 우리는 다니엘 3장에서 4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다니엘의 새 친구인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는 비록 바벨론 포로로 잡혀왔지만 그들을 다스리는 바벨론에게 무조건적으로 엎드리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에게 순종의 기준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 그렇지 않은가였습니다. 이들은 비록 바벨론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맹렬히 타는 풀묵불에 던져진다 하더라도 절대 우상승배의 죄악을 따르지 않았으며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생명을 건졌을 뿐만 아니라 그 이방 땅에서 크게 높임을 받게 되었으며 이 일로 네부간의 쌀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요익합니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세상 뉴스를 넘어 굿뉴스 성경으로 행복하시고 굿뉴스 성경으로 승리하시는 멋진 하루 되십시오. 와우!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그 다음 용서를 받고 그 다음에 회복이 돼요. 이런 놀라운 제사가 바로 이 숙주들입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주